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의 진행을 맡은 육창호입니다. 지난 19일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요. 지난달에 20대 이하가 전국에서 사들인 아파트에 3561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달보다 25%가 뛴 수치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런 데다가 전체 거래의 지금 5.4%를 차지한다고 하죠. 지난해 1월 연령대별 통계가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로 5%대에 진입이 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역대 최고 매수 비중의 기록을 경신해놓은 상황인데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대개 매수 비중이 가장 낮았던 20대 이하의 불안심리가 작동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무주택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 시작입니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전화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채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부터 전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채영애입니다. 오늘도 또 부동산에 대한 소식은 또 전해드려야 되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분이 너무 염려가 돼서 또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종부세 또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에서 꼼꼼하게 좀 살피셔서 내가 2주택이라고 투자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투자에 좀 개념을 가지셨으면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채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채영애 대표님이 선적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중랑구 면목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이 지나는 4가정역으로 걸어서 약 3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의 주택인데요. 대표님 중랑구에 대규모 개발 소식이 있다고요? 네. 중랑구는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면목팩션 특정 개발구역으로서 대형 개발 계획으로서 상당히 많은 앞으로의 높은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면목선 경전철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이고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의 대규모의 교통 후재들이 많아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4가정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허파라고 불리는 중랑구는 중랑천과 근린공원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동부도로 지하와에 따라 기존 도로가 있던 곳에 여의도공원의 10배 달하는 크기의 수변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다양한 학군과 쇼핑시설, 의료시설 등 각종 생활시설과도 가까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 후재들과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중랑구 면목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오늘은 럭키세븐이죠. 7호선 라인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합정에서는 조금 이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4가정역 인근으로 떠나볼게요. 정말 역사권이거든요. 중랑구 면목동의 주택입니다. 먼저 개요정보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중랑구 면목동 다세대입니다. 7호선 라인은 지금 현재 강남을 거쳐서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황금노선이라고 해도 가은이 아닌데 4가정역입니다. 도보 3번입니다. 전역면적은 27.93이고요. 실장면적이 41.32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총 24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조는 투루묵과 거실, 화장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7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중공이 금년도 7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해서 매매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2억 7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도로가에서 메인도로에서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메인도로에서 최고 큰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까지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건물입니다. 중공은 7월에 완료돼서 지금 새로운 건물이고요. 우리가 면적이라는 부분은 거의 한 14평, 13평, 14평에 달하기 때문에 거실이라든가 또 내지는 룸이라든가가 상당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망권에 대한 부분은 다 거실에서 어디든지 다 가림이 없어서 그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수납공간입니다. 우리가 주방을 놓고 봤을 때 거실과 같이 어우러져 있지만 거실이 넓다 보니까 이 수납공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면적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이 화장실이 우리가 세면이나 또 내지는 이렇게 변기나 여기에 따로 사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상당히 넓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건물인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무인택배함이죠. 요즘에는 비밀번호 누르고 띵동하지 않고 무인택배함이라든가 또 우편함을 이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편리하고 CCTV로 인한 우리가 방위 사업이라든가 또 방범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7호선 라인을 따라서 7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7층짜리 건물이 올라갔는데요. 완전히 신축이죠. 투룸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옵션들을 잘 채워놓고 있습니다. 밑에 무인택배함도 있고 요즘에 편리한 생활환경 여기서 바로 누리실 수가 있는 그런 건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가정 인근의 동네는 또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좀 어떻습니까? 대표님. 입지는 7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7호선은 의정부에서부터 부천까지 가는 연결되어 있는 아주 장시간에 가는 전철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건대역에서 우리가 2호선을 환승할 수 있고요. 또 강남구청역에서 우리가 또 여기 7호선 같이 만나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남고속터미널까지 가는 강남선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7호선을 타면 환승하다 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사가정역이라는 부분이 명목에서 용마산역, 사가정역, 명목역 이렇게 3개가 명목 중량구 명목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심이 사가정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동부간선도로를 구리로 가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이걸로 인한 고속도로의 진입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초 진입이 될 수 있어서 이 자동차로 이용하는 데 굉장히 빠르다라는 그런 부분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용마산로를 통해도 지금 현재 영동대교를 지나면 바로 강남까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되는 앞으로의 가치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가정역에는 하루에 지금 유동인구가 거의 3만 인구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용마산에 지금 폭포공원이라든가 쾌적한 녹지 환경이 이미 거기에 있는데 바로 도보로 용마폭포공원을 갈 수 있으면서 사가정공원 또 내지는 까치공원 중량청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쾌적한 녹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가 즐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생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많은 인구가 밀집하다 보니까 여기에 재래시장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대형병원이라든가 CGV라든가 또 내지는 우체국, 여기 면목시장 이런 부분이 행정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시는 데는 굉장히 불편함이 없고 굉장히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학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군의 밀집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신다라고 해도 불편함이 전혀 없고 또 여기에 대학이라는 부분이 실입대도 있습니다만 조금 가면 경영원이라든가 외국어대라든가 가시 때 충분하게 우리가 10분 내에 만날 수 있는 그런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수여도 충분하게 따를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초등학교, 대학교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여기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면목동에는 지금 현재 지역 생활권을 학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면목 중심에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가정역 주변에 상업지역 주변에 같이 지금 현재 지구 중심이 돼서 정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지금 이렇게 칸이 쳐져 있는 지역 외에는 지구단위가 계획이 되어 있지만 많은 개발 호재가 따를 것이라고 해서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주변 환경이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개발이라는 부분, 재견칙이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한참 들썩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광신구의 관광종합의료복합단지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한참 공사 중에 있죠. 사실은 올해 12월 달이면 완공될 계획이었으나 조금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늦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달, 3월 달에 완공 예정에 있는데 20층인 딸위에 의료복합단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아파트에 버금가는 큰 건물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이게 의료단지도 들어가지만 행정타운까지 같이 들어가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많은 주민들이 주민들이 여기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권에 대한 부분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명목동 사가정역, 명목동 중량구 쪽에는 명목 행정타운이 한 곳으로 몰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어느 999들이 거의 다 행정타운들이 한 곳으로 몰리는 행정타운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정타운이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약 3천평 부지에 들어가는데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명목로, 용마산역을 두 쪽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곳도 이용할 수 있는,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중량구는 지금 현재 침수구역으로 인해서 많이 개발이 됐고 개발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태공원을 지금 현재 복원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청계천에서부터 우회천에서부터 창동까지 이렇게 하나의 천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건역, 2건역, 3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수변문화 도시로 인해서 정비계획이 같이 중량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중량천은 지금 현재 많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부간선도로를 갈 때 공사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실 텐데 수변문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많이 됐지만 여기는 지금 코스모스라든가 또 들이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코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가 너무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고속화 도로가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갔는데 도시 고속도로 지하가 되면서 민자화학 지금 현재 무로를 관통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하다 보면 이게 4차에서 6차선까지 지금 현재 된다고 하면 거의 강남에서 항여울이죠. 항여울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논스톱으로 지금 군자까지 가면서 건조해서 지금 의정부까지 의정부에서 구리까지 갈 수 있는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지하 고속도로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거의 1시간 이상이 걸렸던 그런 부분들이 20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단축된다고 하면 그동안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한참 고생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서 앞으로의 개발 호재도 같이 중랑구가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한참 여기가 지금 현재 호재는 뛰어나게 있고 앞으로의 지금 현재 고속화 도로, 구로고속도로, 하남으로 넘결되는 그런 것까지 지금 현재 같이 연결되는 그런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인프라 괜찮습니다. 지금 공원도 있고 하천 흐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학군도 괜찮으니까 혼자 살만한 곳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쭉 지낼 만한 곳이 바로 이 동네라는 건데요. 앞으로 보면 또 어때요? 의료단지 들어오고요. 여기다가 행정타운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 수변 문화도시까지 정비가 될 계획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사는데 환경이 더 좋아지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곳이죠. 중랑구 면목동을 살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세대 주택 가격적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겠습니까? 네, 가격이 면목도 다세대인데 우리가 약간의 외곽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중랑구 면목동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중심이 될 거라고, 중심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억 미만 때의 가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서 예상 금액이 2억 7천입니다. 2억 7천에서 2억 8천인데 전세가 지금 2억 6천에 들어와서 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게 있고 2천만 원 투자인데 이거는 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월세는 2천에 천만 원을 놓고 본다면 대출은 1억 천 해서 월세일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이 1억 4천이고 전세는 단돈 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중랑구 면목동의 다세대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메시지 통해서도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화멸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용산구 청파동 3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효창공원압역으로 도보 약 7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사권의 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효창공원역 이외에 또 다른 노선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효창공원역 외에 1호선 남영역과 4호선 숫대역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또 서울역 접근성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항철도라든가 KTX 등을 4통 8달 교통망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청파 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구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강, 남산, 효창공원 등 인접한 곳에 쾌적한 녹지 환경이 조성돼 있어 산책과 휴식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역 북부역사권 개발 GTX-A 빈호선 개발 사업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용산 전자상가 도시재생사업 등이 용산구의 미래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생활 편의성은 물론 미래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청파동 3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이번에는 센터, 서울의 중심 권역으로 돌아와 봤습니다. 용산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 텐데 청파동 3가 쪽입니다. 이 주택은 어떤 곳인지 개요정부부터 먼저 살펴보죠. 네, 용산구는 아주 핫한 곳이죠. 그중에 청파동 3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경희중앙선, 6호선, 효창공원역에서 또 내지는 1호선 숙대역에서 도보로 7분 정도에 있는 주택입니다. 전역 면적은 19,57이고요. 실상 면적이 33.13입니다. 구조는 1.5룸이어서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4층 중에 3층이고요. 중공이 2020년도 4월 달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매매가는 3억 2,5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거의가 청파동 쪽에는 그렇게 5층, 6층짜리 건물이 없어서 4층까지 되어 있는데 이 4층까지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오르내리는데 계단으로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거실에 들어가서 거실과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룸인데 이 부분도 1.5룸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실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로는 풀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시스템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음식 제거기까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화장실에도 우리가 1.5룸이기는 하십니다만 또 가격에 대한 부분도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가격이긴 합니다만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공간이 넓어서 이용하시기, 사용하시기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4월 달에 준공이 된 곳인데요. 4층짜리 건물이 올라가 있죠. 3층이니까 사실 걸어서 올라가는데도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1.5룸 구조의 아늑한 공간에 지금 옵션들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을 잠깐 벗어나서 동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용산의 입지는 설묘할 것도 없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좀 살펴주시고요. 호재도 덧붙여서 알아보죠. 네. 입지는 우리가 용산이라고 하면 4통 8달이어서 어디든지 어떤 전철이든지 다 만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겠죠. 도심 속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6호선, 경희중앙선 또 내지는 효창공원역에서 7분입니다만 숙대역에서 4호선이죠. 1호선 지금 현재 남형역이죠. 모두 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센터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6, 7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하나 또 공덕역, 5호선이죠. 5호선까지도 도보로도 충분하게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업무라든가 또 내지는 학교라든가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시내 중심에서 한강대기 넘으면 바로 여의도고 또 우리가 한강대기 넘기기 전에는 시청이나 광화문 가는 데도 4통 8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에 대한 부분이 생활의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포 공덕시장이라든가 대형마트, 용문시장, 전통시장이죠. 이거 외에 우리가 용산역을 간다라고 하면 백화점이 있고요. 서울역을 간다라고 해도 백화점이 있고 조금 더 나가면 남대문시장까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즐기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학군에 대한 부분이 용산에는 지금 현재 여기 숙대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 설린중학교라든가 용산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학군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이라든가 또 지방에서 온 학생 수까지도 충분하게 수요가 넘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면서 우리가 서울의 중심에 있는 용산의 학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한강변이 있어서 좋아하고 또 하나는 쾌적한 녹지공간을 이용할 때 남산이 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용산 민족공원이 지금 현재 한참 공사 중에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여기가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면 같이 남산과 같이 이어져서 하나가 통로가 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남산 녹지공원을 갖다가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용산 혀창공원까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가 쾌적한 녹지공원은 우리가 즐길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 우리가 덕수궁이라든가 또는 경복궁이라든가 비온이라든가도 다 같이 하나에 어울릴 수 있고 청계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도보로 물이 흘러가는 청계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용산의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용산에는 많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개발 호재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미군기지가 이용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전을 했죠. 캠프킨이라든가 또 내지는 수송부라든가 유엔사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구모 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가는 부분이 캠프킨 부지가 첫 번째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주택수가 들어가고 또 여기에 상업단지가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인구도 또 그만큼 들어올 것이고 여기에 또 그만큼 주거 환경으로서 깨끗하게 변모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개발 추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용산은 끊임없이 지금 현재 호재가 뜨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용산상가 옆에 용사전자상가죠. 지금 용산상가를 원혈호 쪽으로 본다고 하면 많이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후되어 있는 건물들이 너무 많아서 개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건데 용산전자상가 옆에 지금 현재 도지생산 사업으로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네 개의 새롭게 건물이 들어가는데 창이라든가 여기에 IT라든가 여기에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새롭게 지금 첫 삽을 떠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산역 옆에, 용산상가 옆에 이렇게 개발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 있는 용산전자상가 도지생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일 큰 거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이지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지금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하트하게 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한강조망건이라든가 남산의 조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건데 우리가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부분이 미래 비전입니다. 세계 업무지역의 국제업무지구로서 본다고 하면 강남의 지금 현재 테란노에 있는 국제업무지구보다도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는 국제업무지구거든요. 어느 각 나라의 국제업무지구든가 다 센터가 있는데 우리의 센터는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라고 해도 가온이 아닐 정도 상당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5층에서부터 111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국제업무지구로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조성이 되는 하루빨리 지금 현재 정비창에 대한 부분 또 옆에 대한 캠부킨이라든가 유엔사라든가 수성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용산의 업무지구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자동차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의 그룹이죠. 현대자동차가 복합단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현대그룹에서 48층짜리가 지금 5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역 전면에 지금 현재 공원화가 되면서 지화의 개발사업이 되면서 같이 어우러서 자동차 현대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호텔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업무할 수 있는 지구가 들어간다면 또 하나 정비가 돼서 용산은 깨끗한 지구로 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역에서부터 지금 현재 용산까지 상당히 우리가 개발 호재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서울 북부 역세권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서울역에 역세권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마스터 플랜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게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용산이 고가에서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남대문에서부터 말리동까지 가는 고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살려서 이렇게 남대, 여기에 지금 현재 철로가 지금 바깥에 보여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를 지화화 들어가면서 지화화, 지상화가 되면서 여기에 그게 북부 역세권으로 변신되는 그런 부분인 건데 어디까지 가는 용산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북부 역세권 개발입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용산까지 이렇게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마만큼 인구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개발 호재가 되면서 새로운 지역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서울역에 신규 강역철도가 지금 현재 개통 예정에 있지요. 현재는 기존에 7개 노선이 가고 있습니다만 서울역에서부터 남영역까지의 지상으로 되어 있는 철로가 있습니다. 그게 지화화가 들어가면서 지화로 들어가면서 지상에는 근린공원으로 들어가지요. 이래 섰을 때 또 새롭게 지금 현재 철로가 들어가서 막 소리가 나는 부분도 있고 지저분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새롭게 기존 도로가 다 지화화가 들어가면서 추가 5개 노선이 또 들어갑니다. 6개 노선이 들어가는 이 광역철도망으로 인해서 A노선은 지금 현재 그 A노선이라는 부분이 GTX가 또 GTX B노선 같이 어우러지고 신논현까지 지금 현재 신논현역까지 분당선이죠. 분당선까지 같이 지금 현재 한창 공사하고 있는데 용산에서부터 지금 현재 강남까지 18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새롭게 이렇게 추가적인 노선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용산의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용산이 서울에서도 중심에 있다는 것은 사실 논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만큼 입지 여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용산이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 가치라는 거죠. 아까 전에도 개발 호재들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지만 뭐 지금 캠프킴 부지라든지 유엔사 부지 여기에 정말 대규모 개발 소식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산 국제 업무 지구 등등 해서 정말 스케일이 남다른 호재들이 바로 용산을 중심으로 뚝딱뚝딱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용산구 청파동 3가 2주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은 용산구 청파동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한남뉴타운 3구역이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의 5,300세대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의 15년을 거쳐서 이렇게 됐던 그 부분이 기다리면 뭔가가 이뤄진다라는 부분 20억 투자를 해서 30억이 되는 그런 부분을 너무 15년 동안에 기다렸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선정이 돼서 내년에 3월 달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같이 어우러서 한남 지구 옆에 용산 3가까지도 같이 어우러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예상 매매가가 3억 2,500입니다.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상 매매가 전세가가 지금 2억에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고 해서 실투자 금액은 1억 2,500이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에 비치한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동산을 만나볼 텐데요. 최영기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세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영기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에 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은 영등포동에 비치한 1호선 영등포역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영등포역으로부터 걸어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등포역의 경우 공덕, 마포, 여의도, 마곡 등 업무 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이곳이 여의도와 또 아주 가깝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 국룡 중심지인 여의도하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금융이라든가 정치라든가 IT 산업을 할 수 있는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굉장히 포진되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지금 현재 도보로도 갈 수 있지만 1호선의 지금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자전거로 여의도 출퇴근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장점을 부각을 하여서 앞으로의 충분하게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영드포의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데요.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마트,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영드포공원, 여의고, 색강생태공원 등 풍부한 녹지시설도 가까이 있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영드포는 2030 서울 풀린 3대 도심으로 분류돼 도심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드포 로터리 고가자도 철거를 통해 영드포 일대를 대중교통의 중심지 탁 트인 도시로 만든다고 하고요. 2025년 개환을 목표로 한 제2세종문화회관이 바로 이곳 영드포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다양한 호재들의 수혜지역이자 서남북권의 중심지인 영드포구 영드포동 3가의 오피스텔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2호 쪽에서 2호 쪽으로 자리를 조금씩 옮겨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3대 도심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영드포입니다.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영드포 역 바로 인근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오피스텔인지 개요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영드포는 누구나 잘 아시는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아주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하루에 유동인구가 25만 인구가 넘는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1인 2인 2인 가교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드포의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에서 1호선 영드포역에서 도보로 1분인데 지금 현재 전역 면적이 27.14에다가 실장 면적이 28.11입니다.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까지 도시지역 내 일반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은 2020년도 7월달 말에 중공이 나서 상당히 빠르게 248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150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매매가는 1억 9,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건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건물은 말씀드렸듯이 일반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상업지역 내 건물이 들어가서 오피스텔이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장점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서부터 건물이 짓기 시작을 해서 2020년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때의 지금 토지값과 지금의 토지값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착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3대가 있습니다. 해서 208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만남이 전혀 없어서 고속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원룸이긴 합니다만 면적이 나름대로 굉장히 넓습니다. 가운데에 우리가 침대 하나 놓고 모든 게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여기에 따르는 비대까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또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여기에 수납 공간입니다. 이 수납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일반 주택의 수납 공간보다도 더 많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바깥에 나오는 지저분한 산림이 하나도 없게 안으로 다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자동으로 되어 있는 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셔서 샤워하는 부분이라든가 세면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오피스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영두포 이쪽 일대에 혼자 사는 아니면 1, 2인 가구가 참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제 정말 친한 동생도 혼자 사는 직장인인데 올해 이쪽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제가 이사도 도와주기도 했는데요. 딱 알맞은 곳이 아닌가 싶어요. 신축의 깔끔한 원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두포 이 역 근처에 입지와 호재가 또 어떤지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죠. 입지와 호재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입지는 1호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호선 영두포역에서 도보로 1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차를 해서 나와서 한다라고 하면 2, 3분이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도보로 걷는 부분은 1분이면 가능하고요. 영두포라고 하면 4동 8달이지요. 우리가 여의도를 간다거나 또 내지는 영두포를 구청을 간다거나 또 외곽으로 나간다고 했었을 때 또 강남으로 온다고 했었을 때 모든 게 다 진입이 빠르기 때문에 4동 8달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철이나 우리가 KTX라든가 세마우라든가 우리가 지방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영두포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함이 있는 영두포역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두포는 1인 이후 가구가 밀집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 있고 주거 환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너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도보로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바로 옆에 아파트들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들이 역세권에 달하는 그런 부분 또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또 쾌적한 녹지공간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영두포라고 하면 여의도 생활권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생활권이라고 봐도 가운이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리 하나만 지나면 여의도이기 때문에 이 생태공원이라든가 또 여의도공원 충분하게 운동하는데 아침에 가서 우리가 종잉을 한다거나 여의도에 가서 또 옷자리 피우고 우리가 생태공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만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같은 생활권, 녹지환경이 같이 어우러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두포는 생활권에 대한 부분이 거의가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죠. 우리가 공장들도 많고 산업단지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주택이 들어서면서 아파트 신도시가 들어와 있으면서 조금 외곽으로 나갔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행정타운이라든가 영두포청 세무서 이런 부분들이 다 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일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또 여기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뭐 이렇게 여의도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충분하게 백화점 이용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빠르고요. 바로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1분도 안 가는 거리에 백화점이 2개가 있습니다. 뭐 신세계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알아줄 수 있는 신세계라든가 롯데라든가 또 타임스케어로 인한 그 주변의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1등으로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 누타운 개발이 이미 설정이 돼서 많이들 개발 호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누타운 개발로 인해서 조합 설립이 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 또 내지는 입주한 부분들 또 완료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의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노후되어 있던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2, 3층에 대한 건물들이 거기가 10층으로 올라가고 13층, 15층까지 올라가는 건물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영등포 개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라고 보면서 이번에 영등포의 역세권 재개발로 인해서 발표가 났지요. 이 발표로 인해서 도심 상업지역 또 내지는 여기 중심지역이 새롭게 지금 개발이 되면 아마도 또 하나의 영등포의 신세계백화점 옆에 롯데백화점 건너편 지금 현재 오피스텔에 있는 그 건너편에 이렇게 재개발 구역이 46층짜리가 5개 동이 들어갑니다. 이러면 고층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이 용적률이 우리가 상업지역에 대해 600%가 최상이고 400%에서 600%가 최상이었습니다만 100%를 더 줘서 700%의 용적률까지 간다고 했었을 때 아마 여의도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큰 건물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영등포의 상업지역 내에 있는 오피스텔은 상당히 귀한 매물이 될 거라고 보면서 이렇게 세종문화회관도 들어가죠. 물레동의 세종문화회관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건립 예정이 된다고 하면 세종문화회관이 2천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극장, 대극장 또 내지는 영등포에 계신 분들이 이용 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가 문화의 예술에도 한참 더 심취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영등포의 개발 호재가 이렇게 많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부분에서 철로 부분에서도 또 하나 있는 부분이 신안산선이죠. 그동안에 1시간이 넘게 왔었던 그 신안산선을 이용해서 영등포가 왔다면 이제는 20분이면 올 수 있는 왜냐하면 키로수가 60km, 70km라면 90km로 달리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올 수 있는 부분이 1단계는 영등포, 2단계는 서울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분이면 서울역까지 가고 여기에서 신안산을 사면서 여기 같이 움직이는 20분이면 다 할 수 있게끔 개통 예정에 있는 그런 부분이면서 영등포 일대가 지금 현재 영등포역에서부터 영등포 로타리까지 이렇게 도시개발로 이뤄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개발로 이뤄지면서 깨끗하게 정비되면서 지금도 많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오피스텔도 지금 주택도 들어오고 또 상가도 들어오고 있는데 초역세권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오피스텔을 더 어필해서 앞으로의 가치가 높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지금 화면 우리가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이 서부간선도로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서부간선도로를 탔습니다만 너무 교통체증이 돼서 지루해서 1시간 반, 2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완공이 된다고 하면 1시간 걸렸던 그런 부분이 20분이면 단축이 돼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다는 그런 이슈 또 여의도에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장에서부터 신월아이시까지 부천까지 가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하고속화가 들어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지금 지하고속화가 고속도로가 들어가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복잡했던 자동차로 인한 복잡했던 거리가 지금 20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초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들어가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일자리 많고요. 무엇이든지 살자리도 많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을 자랑하는 영등포인데요. 2030 서울플랜이라고 있어요. 서울의 도시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이런 계획 중에서도 3대 도심 그러니까 이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 계획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미래가치 또한 훌륭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오피스텔 가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은 영등포 오피스텔인데 지금 현재 예상 매매가가 지금 현재 1억 9,900입니다. 전세가 1억 7,000이면 투자금액은 2,900이면 가능하시고요. 월세는 1,000에 65만 원입니다. 지금 한참 1,000에 65만 원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대출금액을 6,70%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1억 4,000만 원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액은 월세일 때는 4,900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의 오피스텔 이렇게 만나보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채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 마지막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성북구 성북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바로 4호선 한성대 입구역으로 여기까지는 걸어서 약 6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의 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성북동의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고요? 네 성북동 인근에는 성북세무서와 성북구청 서울대 병원이 있어서 멀리 가지 않아도 생활 편의성을 누릴 수 있고 인근에는 공연과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많은 대학로가 위치해 있어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가 있지만 실거주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북동은 학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의 서울과학고, 서울국제고등학교, 성신여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우수한 학군이 인접해 있어 학군 수요는 물론 학교 종사자 수요도 기대되는 성북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북구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서울 바이오 허브의 조성,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되는 강복 횡당선의 추진 등으로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물론 미래가치 또한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성북구, 성북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오늘 대미를 장식해 줄 곳은 성북구네요. 성북구, 성북동이 위치한 주택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대표님, 개요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네, 성북구는 지금 현재 성북구, 성북동은 교통편의가 아주 편리한 시내 중심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입니다. 성북동의 다사대임대, 4호선 한성역에서 도보로 6분입니다. 전역면적은 29.9고요, 실상면적이 51.71입니다. 구조는 투룸으로 되어 있고, 거실,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고요, 풀옵션입니다. 중공은 2021년도 내년도 4월에 중공 예정에 있으면서 매매가는 3억 8천입니다. 이어서 건물 특징도 좀 살펴주시죠. 네, 건물은 지금 현재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지금 주차장이고요, 지상의 1층, 2층, 3층, 4층에는 지금 현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3인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넓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투룸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면적이, 전역면적이 29.99고, 또 내지는 실상면적이 51이기 때문에 15평에 달하기 때문에 투룸 중에서도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고 보는데 들어가서의 우리가 거실이라든가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주방에 거실, 충분하게 넓게 이용할 수 있고요.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도 넓을수록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베란다입니다. 다용도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넓게 뽑아서 그 다용도실의 활용도도 높고 방에 대한 두 개의 방도 널찍널찍하게 거의 10자가 넘는 방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이 화장실도 거위가 창문이 나져 있는 그런 화장실이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서 이용하시기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북동의 주택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준공이 아직 된 건 아니지만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벌써 겨울에 접어들였는데 내년 봄, 계절 하나만 지나시면 완벽하게 그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널치가 투룸으로 살펴드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성북동 쪽에 입지가 어떤지 개발의 소식들은 또 뭐가 있을지까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입지는 지금 현재 한성대에서 더불어 한 6분 정도 걸리는 지역입니다. 성북구 성북동 시내 중심에 있죠. 우리가 교통으로 얘기한다면 4호선 한성대역에서인데 바로 옆에 지금 현재 지구 지정 확정하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공공주택으로 인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2만 세대에 대한 공공주택에 대한 부분이 서울에 지금 한 5,600세대를 달한다고 하고 1만 5천 세대는 지금 현재 수도권으로 약간 외곽으로 나갔던 그런 부분인 건데 서울에서 최고의 동의율을 받은 성북 1구역이라고 보면서 미래 가치가 상당히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지금 현재 건축 허가가 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학교가 지금 현재 성북구에는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로라든가 시내 중심을 가는 종로라든가 낙원동이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가는데 밀집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학군에 대한 부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가 명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도버로도 가능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바로 옆에 홍익고등학교라든가 홍익중학교라든가 동구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과학고등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문 중고등학교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여기서 간다고 하면 대학교까지도 여기가 성균관대학이라든가 여기에 성심여대라든가 한성대라든가 이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대학로 나가면 여기가 서울대 치의대라든가 방송통신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있어서 주변에 그만큼의 수여가 많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시내 접근성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우리가 생활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이용을 할 때 병원입니다. 대학병원에 대한 부분이 바로 한정과장만 가면 대학로에 서울대학병원이 있죠. 서울대학병원을 또 옆에 가면 삼성중앙, 삼성병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또 가면 한양대학이라든가 서울시립대라든가 이런 부분, 시립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병원에 대한 부분도 밀집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DDP라든가 이래서 여기에 우리가 재래시장을 간다거나 또 내지는 백화점을 간다거나 시내 중심에 백화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면 거의 다섯정과장에 이루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내 접근성도 좋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성북동에 개발 호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왕심리에서 상계까지 가는 경전철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계동이 지금 현재 개발 호재로 또 내지는 왕심리의 개발 호재 어디든지 강북 지역에 지금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이 뜨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경전철로 인해서 구간구간 다 환승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전철이라고 보면 되고요. 강북 행단선이 지금 현재 또 계획되어 있죠. 지금 이거는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청량리에서부터 지금 목동입니다. 우리가 청량리 지금 현재에서부터 강서에 목동까지 가는 이 횡단을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시내 중심을 거쳐서 또 내지는 서부선을 거쳐서 또 신륜까지 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또 그만큼 접근성도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청북동에 대한 개발 호재입니다. 개발 호재라는 이런 부분이 지금 대학로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대학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봐도 건널목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굉장히 복잡하고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연극이라든가 또는 창작이라든가 마로니 공안이라든가 젊은인이 와서 음악을 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한성대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이렇게 문화 공간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인 건데 바로 옆에 성북 1구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북동은 숲세권으로 이루어졌고 고급 주택가이고 밀집되어 있고 또 이렇게 옆에 대사관들도 많이 있는 그런 지역과 같이 어우러진다고 하면 상당히 앞으로의 고급 동네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 하면서 개발 호재를 또 하나를 또 본다고 하면 홍룡을 우리가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들어가는데 이 바이오 클러스터는 주변에 대학이 많고 병원이 많고 또 여기에 또 우리가 박사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박사님들 주로를 일해서 거기가 뭐 거의 5천 명이 넘는 박사님들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랬었을 때 거기에 같이 근무하시는 교수님 또는 학상으로 인해서 바이오 클러스터로 인해서 여기가 고층으로 5개 동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걸로 인해서도 또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북동의 지금 현재 개발 호재 첫 번째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공공주택으로 한참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개발 호재가 성북동에서 최고 많이 동의율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주택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선순위로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서 어디보다도 먼저 신청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15개 동이 들어가면서 적은 평수가 아니죠. 15개 동에 1777세대가 들어가는데 공공주택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더 용적률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한참 지금 뜨겁게 달궈져 있는 성북동 재개발이 내 들어가 있는 1구역에 들어가 있는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북동의 주택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성북동 다세대의 지금 현재 가격은 매매가가 지금 3억 8천입니다. 투룸이라고 해도 평수가 커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되고요. 여기 대지 지분은 적은데 7.8평입니다. 전세가가 지금 2억 7천이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1억 천이고요. 월세는 2천만 원에 100을 놓고 봤었을 때 대출 금액이 1억 6천이라고 보면 실투자 금액은 2억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주택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영애 대표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아쉽지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www.알토마토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의견도 많이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깥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절기상으로 소설도 지났고요. 코로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건강관리에 최우선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